반갑습니다. 지배의 민정팀입니다.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드디어 시행이 됐죠.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었을 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에 너무 쉬웠는데 공부를 안 한 친구들도 그리고 지도만 살짝 본 친구들도 점수 괜찮게 나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9월과 수능은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보통 6월은 쉽게 출제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고3 학생들이 아직 진도를 다 못 끝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도를 못 끝내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쉽게 출제를 하는 편이지만 9월이나 수능을 이렇게 쉽게 출제할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변별력이 없고 얘들아 이거를 만약에 수능으로 출제를 하잖아. 정말 50점 만점이 1등급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번에 잘 봤다고 여러분들 너무 잘 봤으니까 이제 지리 공부를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문제를 제가 풀면서 느낀 거는 지역 지리를 진짜 강조하는구나. 올해 여러분들 지도 공부 제가 틈틈이 읽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거는 작년부터 추세가 그렇거든. 지역 지리 공부를 틈틈이 해야 되는데 다행히 6월은 그냥 중요한 위치들만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리는 상당히 지역적인 위치들도 여러분들 꼭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6월 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위치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더 심화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문제가 어렵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질문을 많이 했던 거. 제가 시험을 보고 그 다음날 이제 어제 수업을 했었을 때 많이 질문을 한 게 8번하고 15번 문제를 제일 많이 질문을 하고 사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게 자연 지리에서는 기후 파트 그리고 인문 지리에서는 인구 파트를 많이 어려워해. 근데 얘들아 걔네 우리가 뭐 강수량을 다 외우고 기온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항상 나오는 유형들이 있다. 인구 변화도 나오는 유형이 있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해설강의 이런 문제가 9월에는 어떻게 출제될 거야. 수능에는 어떻게 출제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1번부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지 잘 확인하면서 저랑 한번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바로 뭐와 관련되는 영역과 관련되는 문제였고요. 영토, 영해, 영공. 우리의 영역이죠. 그 외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 한 영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영해 설정에 직선기선이 적용된다. 우리 항상 영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통상기선은 썰물을 기준으로 하고 직선기선은 최외각의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였어. 이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데는 동해,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가 통상기선을 적용했고 직선기선은 서해와 남해, 그리고 우리나라와 영해가 겹치는 일본과의 바다 쪽 대한해업이죠. 대한해업은 직선기선에서 3해리, 나머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을 적용하는 곳인 12해리까지였고요. 그리고 이 동해, 동해가 모두 다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영일만과 울산만은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직선기선이 되면 안 되고 통상기선이 적용이 돼야 되겠고 니은, 통상의 기선 설정에 가장 낮은 수위가 나타나는 썰물 때 회원선을 적용한다. 맞잖아, 그치. 밀물이 아니라 썰물 때. 자, 그 다음 디귿. 내수. 제가요, 간척사업과 관련해서 무조건 세 가지를 물어봐. 간척사업을 하면 영토는 어떻게 돼? 넓어져. 영해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리고 최근에 많이 물어보는 내수. 내수의 범위는 어떻게 돼? 줄어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수의 범위는 확대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야 되겠고. 우리나라의 가. 가의 최남단은 이어도이다.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 이어도가 아니라 이어도는 우리의 영토도 아니고 영해도 아니었습니다. 그쵸? 이어도가 아니라 마라도가 돼야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에 해당돼야 되겠고. 나는 베타적 경제수역, 영해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캐리까지 이르는 수역 전체를 말한다. 베타적 경제수역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죠. 기선으로부터 12캐리까지가 우리의 뭐였어? 여기가 영해야. 그런데 문제가 뭐야?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 전체가 베타적 경제수역이냐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아니지. 이 12캐리를 제외하는 이 부분이야. 188회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베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역 전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고. 보통은 6월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9월이나 아니면 수능에서는 베타적 경제수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영해를 우리나라 지도를 주고서는 이곳에 일본의 어선이 통과한다. 그런데 베타적 경제수역은 모든 나라의 군함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통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해는 그럴 수 없죠.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일본의 군함이 우리나라 영해를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베타적 경제수역에 일본의 군함은 지나갈 수 있죠. 영해는 다 안 돼. 하지만 한 가지 되는 게 있어. 해가 되지 않는 배는 통항이 가능해. 걔를 바로 무해통항권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9월이나 수능에서는 이 부분. 베타적 경제수역과 영해를 두고 우리나라 영해를 두고서는 그러한 비교하는 거. 그리고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라든지 한일 중간 수역과 관련되는 거.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1번 문제 쉬웠고요.